최강의 플레이어 2015 피파홀라인3의 탑1을 찾아갑니다. EA 스포츠 피파홀라인3 아디다 챔피언스 2015 안녕하세요. 전수영입니다. 조별 플렉으로 보내드린 12강전 어느새 마지막 D조 매치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두 자리의 주인공 누가 될지 오늘 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먼저 지난주 C조의 경기 결과부터 잡혀볼까요? 고건현 선수, 안천복 선수, 정차인 선수가 C조에서 경기를 펼쳤었죠. 이번 시즌 최연소 선수인 고건현 선수가 2승 2무로 굉장히 깔끔하게 8강으로 진출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린 선수였는데요. 골을 득점할 때마다 입꼬리가 실룩실룩하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프리킥의 스페셜리스트라는 별칭답게 자신이 직접 찬스를 만들고 성공시키는 장면이 시청자들 심장을 더욱더 뛰게 했었는데요.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더 기대가 된 선수입니다. 2위는 안천복 선수입니다. 1승 2무로 굉장히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었지만 마지막에 정차인 선수를 이기면서 8강에 진출할 수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굉장히 아쉬웠던 우리 정차인 선수는 신의 손으로 불리었지만 굴리트에게 모든 운을 다 뺏겨버린 걸까요?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도 정차인 선수를 응원하는 팬들이 있으니까요. 다음 시즌에는 더 상승된 모습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인공 죽음의 조라고 불리는 12강 디젤 선수를 한 명씩 살펴볼까요? 먼저 박준효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 개인전 준우승을 차지했었던 강자 중의 강자죠. 보시면 개인기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입니다. 화려한 개인기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플레이로 유명한데요. 특히 사이드에서 개인기 연계 플레이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서 오늘 경기에서는 이 사이드를 통한 경기가 어떻게 펼쳐질지 기대가 된 선수입니다. 지난번 김정미 선수와서 결승전에서 2위를 해서 굉장히 아쉬운 감은 없지 않아 나타냈는데 오늘은 어떤 각오를 갖고 왔을지 굉장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창현 선수입니다. 원창현 선수는 구단이 네아의 마디디드가 되겠고요. 구단 가수는 3억 2천만 2피가 되겠습니다. 이 선수는 리그 초창기부터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아왔던 선수인데요. 보시면 오각형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능력이 여러 면에서 뛰어난 선수인데요. 특히 2013년도 챔피언십 팀전 준우승, 개인전 준우승을 하면서 굉장히 화려한 경력을 쌓았던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또 크로스의 황제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런 별증에 맞게 2대1 로빙스루, 그리고 얼리크로스 등 공중보로 굉장히 활용을 잘하는 선수입니다. 오늘은 이 크로스를 통해서 어떻게 득점에 연결시킬지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선수는 마지막으로 정수현 선수가 되겠습니다. 나이는 21세고요. 구단은 올림픽, 리옹 구단 가치는 2억 2피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선수들 중에서 조금 적은 2피를 갖고 있고, 또 화려한 수상 이력은 없지만, 굉장히 꾸준히 발전시켜온 기량으로 올해 피파울렛스 순위 경기 랭킹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오각형을 보면요. 굉장히 이 선수도 고르게 분포가 되어있죠. 무시 못할 선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2위도 부동의 1위를 지켜보고 있고, 올해 정세현 선수의 분위기가 아닐까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이 선수는 C드리블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 정세현 스타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 C드리브를 굉장히 대중화시켰다고 하는데, 오늘의 경기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3 선수를 모두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 3명의 선수와 함께하는 12강 D주의 경기를 보시면서 함께 응원도 하고, 또 상품도 받는 이벤트가 함께합니다. 이제 다들 아시겠죠? 편장, 관람객과 시청자 모두가 함께하실 수 있는 승자를 맞춰라! 네, 경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자 샵 5855로 응원하시는 선수의 이름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승자를 맞추신 분 중 추첨을 통해서 1억 EP와 월드베스트 선수팩 등 다양한 상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 명단은 페이스북으로 저희가 공지를 하니까요. 경기 끝날 때마다 바로 확인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현장에서 이번 챔피언십을 직접 느끼고 싶으시다면요. 강남 위치한 e스포츠 전용 경기장 넥슨 아레나로 오시면 됩니다. 인터파크에서 챔피언십 2015를 검색하시면 온라인 티켓을 구매하실 수가 있는데요. 현장에 오시는 전원에게 2천만 EP, 그리고 20레벨 경험지 획득권, 그리고 월드레전드를 포함한 혼합시즌 탑 30까지 모두 드리고 있습니다. 점점 열기를 더해가는 챔피언십의 현장 넥슨 아레내에서 꼭 함께해주시길 바랄게요. 하지만 현장에 오시지 못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생방송과 함께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피파올라인3 현 페이지 유튜브 네이버 아프리카에서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BTV, 올레TV, 그리고 위플러스TV를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EA 스포츠 피파올라인3 아디다 챔피언십 2015, 그 네 번째 시간. 결승점군 매치가 예상되는 디조의 경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박준현 선수는 대회만 하면 저랑 꼭 같은 조건이 되더라고요. 언제든 무슨 대회든 간에 꼭 같은 조건이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조추천 오늘 너무나 잘 걸렸던 것 같아요. 특히나 박준현 선수를 또 만났는데 이번에도 제가 가볍게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저는 새로 개발한 전술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앞세워서 이번에 꼭 서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현 선수는 대회에서 처음 만나보는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 경기에 따라서 제가 이제 현경이 갈리지 않을까. 한간에는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지는 태양과 떠오르는 태양이다. 제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좀 거슬리네요. 왜냐하면 작년에는 뜨는 태양은 저였고 뜨지도 못한 태양은 원창윤 선수가 아니었나. 이번만큼은 다르다는 거 경기에서 보여줄게. 기대해. 아니, 3억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죠. 저는 원래 고강 한술 쓰니까 그 선수에서 그냥 저강으로 가면은 손가락으로 압도하면 되지 않나. 선수들이나 랭커들 중에서 가장 제가 부담가치가 낮기 때문에 가성비라든지 적은 EP로 만들 수 있는 선수에 대한 적응력은 제가 제일 높다고 보거든요. 나를 위한 룰이다. 원래 구당 가치를 한 3억 정도로 유지했었어요. 3억이면 뭐 저한테는 감지덕지합니다. 감사하죠. 3억디. 그걸 공개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1공 다우두 선수나 96 알렉스 선수. 두 선수는 꼭 쓸 생각입니다. 공격적인 걸 좀 지향하는 편이라서 누구나 다 그렇게 말하실 것 같거든요. 지금 질라타는 메어리스 선수. 저번 시즌에도 그렇고 저한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선수는 크리스타노 호날두 선수입니다. 개인기면 개인기 속도는 속도 헤딩이면 헤딩 슈팅이면 슈팅 개인기와 드리블을 많이 쓰는 저한테는 가장 필요한 선수죠. 공격보다 수비에 좀 치중한 그런 스쿼드를 짤 예정이고요. 저는 밸런스 용도 수비 용도 아니고 공격형. 저는 무조건 공격형입니다. 아무래도 대회다 보니까 밸런스를 생각하는 게 많은데 마인드 자체가 못 킨만큼 넣자 라는 그런 마인드라 수비적으로도 해도 골을 못 넣지는 않기 때문에 과끈한 경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한 방을 노리는 거죠. 얼른 공격. 제가 조에서 D1번인데 그 숫자 따라서 제가 1등을 해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두 분은 자기를 알아서 하겠죠. 많은 분들이 응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그 응원에 좀 보답할 수 있는 플레이와 경기력을 좀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연습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 계기로 좀 공격적인 축구를 좀 지향하셨으면 좋겠어요. 온라인 기업분들도 지루한 느낌보다는 좀 즐기는 스타일이에요. 본인이 증명해 주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이번 대회 증명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조비오플리그 경기가 거의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선수와 되지 못한 선수들의 명함이 갈리고 있는데 지난주 경기도 흥미로운 선수 특히나 세트피스의 진가를 보여준 고건영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지난주 경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뭐랄까요 박준효 선수를 제외한 두 명이 박준효 선수를 다 쉬운 상대로 여기 있기 때문에 정말 또 D조 데스 죽음의 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치열한 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 D라는 이니셜 자체가 그 죽음의 조의 D와 뭐 겹친다는 얘기가 돌 정도로 이 세 명의 선수가 실력도 굉장히 출중하고 서로 얽힌 감정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 외적으로도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세 명이 마침 또 오늘 한주에 속해서 경기를 펼치는 데다가 오늘 또 날짜도 4월 4일이에요. 그러면요. 4라는 숫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또 약간 죽음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4월 4일 죽음의 데이에 만난 3명의 선수가 어떤 끝내주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멋진 승부를 펼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만 뚫어내면 결승전 멤버로 손식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과연 어떤 선수들이 상위 라운드에 올라가게 될지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그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D그룹의 경기 오늘 첫 번째 경기를 펼칠 두 명의 선수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떠올랐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멈칫거리 먼저 원창에 만나보시죠. 원창현 선수는 역시 오늘도 수비적인 역할을 굉장히 간단한 선수이기 때문에 박준호 선수를 굉장히 노리는 듯한 인터뷰도 있었거든요. 네. 박준호 선수의 약간 변화된 전술을 어떻게 적응할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원창현이야말로 자존심이 굉장히 센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유독 실질적인 큰 대회에 대한 사람들은 맛을 많이 못 본 상황들이 좀 기간이 길어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대 피파온라인스링에 관련된 대회 중 챔피언십이 가장 큰 무대거든요. 네. 이 무대에서의 아직까지 우승 커리어가 없는 원창현이기 때문에 과연 황제의 귀환을 오늘 예선 첫 경기에서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가 큽니다. 자 이제 원창현 선수에 이어서 또 한 명의 선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온라인 최강자로 꼽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을 만한 그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랭킹 1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정세현 선수입니다. 네. 정세현 선수는 또 같은 팀 소속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할 것 같고요. 정세현 선수는 뭐 개인기, 드리블 이런 것들은 참가 선수 중에 이제 최고라고 불리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보여주는 내용들도 많았는데 유독 대회에서의 커리어 자체는 그 높은 곳에서 뭔가 호령하는 장면들을 많이 맛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다른 타대회에서의 우승을 통해서 한번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해 냈기 때문에 정세현 선수가 원창현 선수를 만나서도 기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정세현의 즐기는 경기의 마인드가 이런 죽음의 조라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멋진 경기력으로 연출이 될지도 기대하는 것이 큽니다. 그렇습니다. 원창현과 정세현. 오늘 이번 시즌을 위해서 특히나 다양한 전략, 전술들의 변화가 있었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한 명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원창현 선수의 상황 짚어드리죠. 네. 역시 스페인리그에서 활약상을 많이 펼쳤던 선수들도 있고요. 콧백 라인 앞에 펠라인을 두면서 야야트르의 공격 가담을 많이 할 수 있는 전체적인 전술이고 역시 최근에 가장 많이 쓰고 있는 가레스 베일과 호날드를 양쪽 측면 윙으로써 놨습니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들을 투툼을 놓은 것이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 드록바와 이브랑 비치가 베일과 호날드의 지원 사격을 얼만큼 조화롭게 만들지가 또 주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클래식하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장면인데 원창현은 이걸 대신 다른 것을 쓰다가 좀 무너지는 장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원창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다시 그 지난 시즌의 주된 흐름으로 회귀했다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이 축구, 높이에 의존하는 공격 축구를 많이 보여주죠. 롱볼 마스터라는 애칭답게 그런 롱볼을 활용한 공격적인 모습이 원창현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4월 1일 마루 전날 진격의 거인 모드라고 해서 굉장했죠. 네. 그런 축구를 아마 원창현 선수는 좀 선호하고 이번 경기에서도 보여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최전방에 있는 10시즌 드록바는 명불허전이고요. 중앙지역에 있는 펠라인이라든지 또 야야투레 선수도 그렇고 수비지역에 있는 나우드, 알렉스 모두 이제 190을 뭐 왔다갔다 하는 신장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선수를 활용한 진격의 거인 모드를 원창현 선수가 경기 내에서 녹여낼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그날 F3키와 F4키가 거의 뽑힐 줄 알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자, 오늘 원창현의 플레이는 그거에 준하는 그런 것들이 나올지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정세현입니다. 온라인 최강자이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최강을 보여주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호날두와 베일 카드를 측면해 놨었고 이제 앙리가 좀 더 프리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드록바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앙리가 그만큼 2선에서 베일, 호날두와 함께 공격 지원을 할 수 있느냐 앙리는 좌에서 우측으로 또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동선이 굉장히 좋거든요. 순간적으로 공격 가담했을 때 숫자를 늘리는 형태에서 골 결정력 이것을 정세현 선수가 노릴 수 있겠어요. 아, 특히나 몇 번의 업데이트를 통해서 구단 가치의 변동이 있었는데 원창현은 도리어 3억이 넘어가 버렸는데 정선 1억이 깎였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투자자 가치가 이게 올바른 판단인지에 대한 것들은 오늘 좀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강화도 많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들이 좀 눈에 띄죠. 10시즌 유럽클럽 대항전 10시즌 베일이라든지 뭐 06시즌 앙리도 그렇고 이제 시즌 대장급 선수들에 속하는 선수이기는 하지만 다른 선수들은 3억에 걸맞게 강화도 많이 한 것이 눈에 띄었는데 정세현은 과연 이런 시즌 대장급 선수들로 팀이 꾸려져 있는 것을 어떤 식으로 플레이상에 녹여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경기의 핵심이 될 것 같고 이 선수의 가장 큰 특이한 점은 전술에 있습니다. 눈물의 걸작이다! 라고 이제 스스로 말하고 다닐 정도로 전술장에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오프사이드 트랩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할지도 경기 안에서 지켜봐야겠죠. 자신이 눈물을 흘릴지 상대편이 눈물을 흘릴지 그 걸작의 방향이 결정되는 그 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원창현 선수와 정세현 선수 12강 티저 풀리고 경기 그 첫 번째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원창현과 정세현의 경기를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원창현 선수와 정세현 선수의 경기 변동된 여러 가지 선수를 통해서 이번에는 조금 더 우승에 근접한 결과를 얻고자 하는 원창현이 오늘 첫 번째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밤에는 정세현은 이미 온라인 상황에서는 비주얼 F라는 이름으로 호령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F 스타일 뭐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로 최근에는 분위기가 가장 좋은 정세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좌측에서 우측으로 옮겨가는 원창현 그리고 정세현 선수는 파란색 유니폼으로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원창현은 사실상 얼리 크로스로 인한 경기 승부 굉장히 멋진 장면들을 많이 만나봤었던 그런 선수가 되겠는데요. 네. 1차전 때의 어떻게 보면 승점이 가장 중요하죠. 2차전에 가면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가 많기 때문에요. 그대로 길게 한번 올려봤습니다만 옆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자 정세현의 65%의 지지가 지금 원창현 선수를 누르고 있는 현재의 상황입니다. 최근에 개인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 수미경기 랭킹 1위를 거의 한 4달, 5달 동안 유지하고 있는 정세현이다 보니까 네. 이런 투표 결과가 나오는 것 같네요. 자 그 1위의 수치를 증명하는 경기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는데요. 뒤쪽으로. 네. 계속해서 얼리 크로스를 이용하는데요. 네. 약간 빠르게 패스를 뒤쪽으로만 넘겨봤는데요. 얼리 크로스가 지금까지 맛을 보지 못했고 이번엔 정세현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네. 볼을 한번 가지기 시작하면 잘 뺏기지 않는 정세현 선수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볼을 점유하는 타이밍에 원창현 선수는 슬그라인의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할 듯 보여집니다. 저 측면에서 공을 좀 길게 끌어봤습니다. 벨라인이 마티치가 좌측에 호날두를 바라봤습니다. 다시 한번 깊게 에스웨이 콜 빠져나왔을 때 여기서 파울이 선언되면서 좋은 위치에서 이 세트피스에 빠르게 진행이 좋은데요. 중앙지입니다. 네마냐마 아티치 서서히 왼쪽으로 끌어올립니다. 홈런 듭니다. 그대로 뒷쪽 드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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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냐 마티 씨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면서 정세현이 1대0으로 앞서갑니다. 피지컬이면 피지컬 짧은 패스 스탯도 굉장히 좋은 중앙 밑필더 자원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가격도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마이콘으로 경기를 운영하는 원창현 자신감만큼은 경기가 잘 풀리지 않고 있는데요. 좌측 그대로 올렸습니다. 뒷쪽 두 번 오기 전에 볼키버 퍼칭 오케이조츠 군의 시몬 같은 스파이크를 보여줬습니다. 배구의 경기를 보는 듯한 멋진 장면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포로 공감을 끌어올려 봤습니다만 수비에게 막혔습니다. 네. 저런 개인기 한번 상대방의 머릿속에 심어놓으면 다음의 상황에서 또 한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죠. 정세현이 저런 개인기는 진짜 끝내줍니다. 우리나라 최고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노이어가 오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만 시몬의 스파이크를 장착했다는 것을 보았는데 이번에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지 베일로 뒤쪽으로 나오기 전에 수비가 바깥쪽으로 밀었습니다. 자 피지컬이 좋으니까 따냈죠. 고날듭니다. 시크로스도 올라올 수 있구요. 원창현 벗겨냈습니다. 좌측에서 다시 한번 원창현 짧게 뒤로 야야 뚜레 앞뒤 선수를 바라봤습니다. 중앙에서 뒤쪽으로 다시 한번 마이콘에게 안쪽을 밀어줬던 거 다시 한번 마이콘 수비쪽의 집중력이 확실히 정세현 선수가 좋네요. 자 알렉스에 걸리면서 다시 한번 공격 전환하고 있습니다. 정세현 선수입니다. 마티치 가야되겠죠? 네. 아 짧은 드립을 멋진 장면 네. 실드립을 마스터답습니다. 자 공을 뺏기긴 했었습니다만 그 전까지 만들어주는 실드립을 능력치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정세현입니다. 자 전반전 추가 시간 2분이 주어졌습니다. 확실히 개인기를 통해서 점유율을 가져가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 형태를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듀입니다. 원창현 뒷쪽에 호날두입니다. 두 명이 안쪽에 있는데요. 짧게 야야 뚜레 야야수 정세현 몸을 던지면 슈팅 전반전 이렇게 1대0으로 정선의 앞선제 끝이 나왔습니다. 14시즌 질라타 이런 건 조금 아쉽죠. 약발이 뭐 약한 편도 아닌 질라탄이 되겠는데 밸런스가 아무래도 조금 약한 편에 속하는 14시즌 질라탄이다 보니까 마지막 장면에서 아쉬움을 금할 수가 없었고 정세현의 출발이 너무나 좋습니다. 공격적 전개 형태는 비슷했죠. 얼리 크로스를 통해서 그리고 자기 진영에서부터 확실한 점유율을 가져갔었는데 결정력 면에서 정세현 선수가 좀 더 앞서는 전반전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에서는 고곤영 선수가 가라스벨을 이용한 세트피스 직접 골로도 연결시키는 장면도 우리가 한번 만나봤었는데 양 선수는 어떤 그림을 그려나갈지 진영 바꿔서 후반전이 이어집니다. 원창현 한 골 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격 전개 네 지금까지 너무 뻔한 패턴으로 지금 원창현 선수가 크로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 후반전에는 중앙에 침투하는 식의 플레이를 한번 노려보는 듯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측에 마이콘 우측 사이드에 좀 많은 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원창현인데 전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악리가 중요하죠. 마틱이 드롭밥니다. 찍어줬습니다. 좋은 패스예요. 자 호날두 체리점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마르세유 다스마 동일호 호날두 정세현 악리 정세현 두 번째 코 정세현 기가 막힌이다 정세현 자 지금은 호날두에 의해서 90%가 만들어졌고 악리는 결정만 지어줬습니다. 아 거기 그 전에 만들어진 드리블 능력이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네 정말 적재동수에서 펼쳐지는 저런 개인기 활용은 정세현 선수가 왜 온라인 승리 경기에서 랭킹을 다섰다 2015년 내내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네요. 수많은 유저 사이에서 계속해서 이를 유지할 만한 그 저력을 정세현이 보여주면서 2대5로 앞선 채 경기는 흘러갑니다. 원창현 너무 지금까지는 무기력한데요. 자 호날두 슬쩍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다시한번 바깥쪽 슬라탄입니다. 슬쩍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슬쩍 위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정세현 선수가 굉장히 좀 좋아요. 아 이 장면 좋았죠. 자 또 들어가죠. 열렸습니다. 단공 닥치고 진짜 공격만 하고 있어요 정세현. 애슬리콜 자 여기서 펠라인이 막혔습니다만 파울을 담아 끌어줬습니다. 밀었습니다. 네마야마티시 티에량입니다. 다시한번 공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원창현은 글쎄요 한골을 쫓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패턴이 뭔가 완벽하게 읽은 느낌이 있고 정세현 선수 스피커가 너무나 좋다 보니까 패턴 자체가 단조롭게 가고 있습니다 원창현. 오른쪽에서 자신의 선수끼리 얽혔습니다. 가라스벨 뭔가 좀 급해지죠. 네 지금 타이밍에 한골 따라가면 시간이 충분한데요. 드록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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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드록박 자 운도 안 따릅니다. 굉장히 억울하고 있는 원창현 이렇게 안 풀리나 싶을 것 같은데요. 계약서 없는 7장의 굴리트 같은 조각. 그런 느낌인데요. 네 뭐 안 줄 거 알지만 하면서도 실망하게 되는. 오늘 계약서 안 뜨면 아무 소용없는 조각들. 이걸 왜 줬냐 싶죠. 그럼 주시나 말지. 자 다시 한 번 경기는 전개가 됩니다. 아 원창현이 오늘 운도 좀 안 따라주기도 하고 사실 저런 상황에서 골대 맞추기가 더 어렵거든요. 자 페리 우측을 파고들면서 글 올렸습니다. 드록박 자 드록박 드록박 1대1 투여는 원창현 네 3고 출련네요. 네 드록박가 드디어 첫 골 만석어리 골을 좀 성공시켰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풀릴 것 같습니다. 네 이것도 골키퍼가 반응이 좀 있었습니다. 아 이것도 좀 상당히 원창 입장에서는 깔끔하게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있을 것 같은데 후반전 시간이 8분도 남기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골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쨌든 이 정세현 선수가 쫓기는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서 반격의 찬스 지금 원창현은 만들어줘야 되는 현재 상황이 되겠습니다. 끊어졌습니다. 마지막 찬스입니다. 자 이제 만들어 봐야 되겠죠. 남은 시간 3불입니다. 말왕 펠라이니 공구시즌에 펠라이니가 공을 끌어올립니다. 우측을 바라봤습니다. 찔렀습니다.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자 올라갈 수도 있고요. 중앙쪽을 바라봤습니다. 깊게 파고댑니다. 질라탄이 있죠. 밀어줬을 때 와 이게 안 걸리네요. 들어가지 못하면서 뒤쪽으로 패스 앞쪽으로 밀어내면서 시간은 계속 지나갑니다만 그래요. 경기가 2대1로 끝납니다. 정세현 1승 네 개인기는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걸 정세현 선수가 잘 보여진 경계력이 아닐까 싶고 원창현 선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모로 운도 좀 따라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운의 흐름을 정세현 선수가 잘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원창현 선수도 골 맛을 봤기 때문에 경기적 내용이 나쁘진 않았거든요. 결정력 면에서 조금 정세현 선수의 밀리는 면이 있었는데 박준영 선수 선대로 바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 한 골의 상승세를 또 이어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승자 예측 이벤트에서 많은 팬들이 기쁨을 나눠을 만한 그런 장면들이 나왔습니다. 골퇴기의 부름까지 전반적으로 지금 원창현 선수는 경기 역 자체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만 아쉽게 승리를 얻어내지 못했고 정세현은 자신의 1위를 증명을 해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분위기대로 정세현 선수는 경기의 승리의 흐름을 잘 찾아났다는 생각이 드는 경기였었고 원창현 선수는 운이 좋지 못할 수 있었던 것을 그래도 다행히 첫 골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음 경기를 심기일전해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원창현 선수가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글쎄요. 경기 운영에 대해서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원창현 선수가 준비한 대로 잘 풀어줬던 장면들이 있는데 박준효 선수로 상대를 하거든요. 박준효 선수가 공격적인 축구에서 실리축구로 변화를 줬다고 하는데 그런 변화에 대한 적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박준효 지난 시즌 준 우승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 사이에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기량을 갖추지 못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증명을 해줘야 되는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박준효 선수